한 오피스텔의 주차장 사진이 논란입니다. 사진을 보면 주차 영역에는 운동기구, 각종 잡동사님 물건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공유한 A씨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을 혼자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물건을 적취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심하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고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는데요.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 아니냐?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단독주택에 살아라. 주차자리 옆, 앞, 뒤 물건으로 다 채워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